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년동안 한국의 각종 신문, 잡지, 방송이나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미국적 플레이어를 살펴보면 트럼프가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 장관인 폼페이오, 그리고 대북특사인 비건, 그리고 볼튼 등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북한측 플레이어를 살펴보면 김정은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부부 장관인 최선희라든지 조평통 위원장인 김영철의 위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한 점은 한반도의 문제인데 중국이 상당한 영향을 비중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그러면 한반도 정책을 통해서 먹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가장 큰 관심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이미 지속하고 있고 CVID라든지 아니면 FFVD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원하는 한가지 요인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측이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는 북한이 ICBM 개발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북한은 이미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한미군사훈련을 어느정도 중단시켰습니다.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고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작은 규모의 검색으로 장학생이 나오는데요. 이 이유는 한국인 학생이 미국에서 로즈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장학금을 수용하게 되면 영국으로 유학 후 다시는 미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 불법체위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